그레이트된 봉파리의 파트너. 바로, 바로, 바로 김우섭 씨입니다. 멋있겠다. 감사합니다. 각오가 좀 되어 있으신가요? 그런데 너무 순할 것 같은 게 봉파리 성격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봤죠. 어쩜 없죠. 순하고 멋진 봉파리 만나러 가보실까요? 봉파리 돌아, 돌아. 하이파이브. 그렇지, 손. 봉파리 돌아, 돌아. 그렇지. 봉파리 돌아, 돌아. 그렇지, 하이파이브. 그렇지, 손. 이쪽 손. 아이고, 잘했어. 빵. 빵. 잘했어. 왜 이렇게 귀여워. 아우, 잘했어. 봉파리. 봉파리, 찍었다 봐. 다 촬영 때도 멋있게 찍자. 자상한 남자, 우석. 순둥한 매력 봉파리와의 화보 촬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냥 있어도 멋있는데. 카메라. 멋있다. 기다려. 기다려. 카메라. 카메라. 네. 눈물? 어머. 어머. 난 몰라. 심자가 나대지마. 우석이 봉팔이. 둘 다 왜 이렇게 멋진거야? 카메라. 좋아요. 어머머. 다가갔어. 바라봤어. 드라마네, 드라마. 드라마. 아, 잠깐만. 그럼 어떡해.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그럼 어떡해. 카메라 한 번만 볼게요. 너무 귀여웠어. 좋다. 드디어 보러 가는 거구나. 맞아. 궁금하긴 하네. 거의 다 왔다. 어떤 강아지랑. 비장한 각오의 뉴이스트, JR, 아론의 파트너는 누구? 아, 여기 잠가져 있구나. 어디로요? 이거 아니지? 아니지. 반들하고 있었어. 오늘 차라리 강아지 거기 있다. 어? 어, 내가 아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 어? 어, 내가 아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구야. 이번 친구는 봉구입니다. 봉구야. 봉구야. 예쁘다. 봉구 예쁘다. 알아, 알아. 언제야. 오 concretник. 딱 엄마 지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딱 엄마 지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봉구야 더 이쁘진 것 같아 저번에도 촬영할 때 봉구가 발 닦는 거 되게 싫어했잖아요 지금은 잘 닦아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물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안 물고 너무너무 잘 닦고 응 웃어요 진짜요? 이제 하면서 웃어요? 행복하시겠어요 아이고 예쁘다 봉구야 형 좋아 봐 봉구 봉구 오랜만이야 종이를 좋아하나 봐요 기분 최고야 살렸데? 봉구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형도 있는데? 봉구야 아니야 형한테도 갈 거야 내가 만지고 있어 봐봐 봐봐 형한테 가잖아 아이고 봉구 아이고 봉구 웃었어 아 그래도 나도 좋아하네 이제 그러니까 형도 좋아하고 아 그래도 봉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번에 약간 저를 좀 더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아닌가? 느낌인가? 내 생각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나를 더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아 이게 무슨 일인가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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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봉구야 관심이 없니 봉구야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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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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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살짝 땀이 날수록 땀이 나면 올 수도 있거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 탓인가요? notifications 도망가는데요 봉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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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야 봉구야, 봉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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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 쪽으로 와요, 봉구 야, 간식! 어? 봉구 출발했다 간식 봉구야, 이리 와 간식 봉구야, 이리 와 간식 봉구야, 대체 비결이 뭐예요? 저도 좀 알려줘요 봉구야, 이거 안 먹을래? 아니, 이쪽으로 오더니 바로 꺾어죬, 마지막집에 꺾어죬 그쪽으로 하네 봉구 봉구야 봉구의 사랑을 확인한 제이알과 아론 이제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기억을 걷는 이곳에 차라리 날 걷어줘 데자브 시간에 나는 모르게 섞여 계속 멈춰있어져 데자브 데자브 소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